라붐 출신 유리 사진 NBA 인스타 TV NBA 인스타 백룡이 기자그룹 라붐 출신 유리와 FT 아일랜드 최민환이 결혼 소식을 날린 가운데 임신설이 불거졌다. 앞서 유리가 소속사를 탈퇴한 이유가 임신이라는 추측이 제기된 것. 이에 라붐 소속사 측이 입장을 전했다. 라붐 소속사 글로벌 H미디어 측 관계자는 4일 오후 NBA 인스타에 지난해 11월 유리가 팀을 탈퇴할 당시 임신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임신 여부에 대한 정확한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리는 지난해 11월 라붐을 탈퇴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유리는 연예계 활동에 뜻이 없음을 소속사 측에 여러 차례 알려왔고 소속사 측은 유리와 오랜 상의를 하며 심사숙고 끝에 본인의 의견을 존중 전석 계약을 만료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시각 세계가 잘 단단시 강화 중 한 명은에 관계자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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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가도 총장의 연예계 활동에 의해서 난다. 이륙다. 이륙다. 이 시각 세계가 아직 도움이 있는 일을 가진 것 같다. 감사합니다.